안녕하세요. 다진 내장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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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참기름 재밌게 봐주세요! 안녕하세요, 시어입니다. 오늘은 BHC치킨 먹방 레츠고! 치킨 먹방 레츠고! 치킨 먹방 레츠고!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. 치즈볼 진짜 맛있다. 얘는 뿌링 치즈볼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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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맥주 치얼쓰 너무 시원하다 자 끝에를 자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먹을게요 듬뿍 담궈서 치얼쓰 也是 너무 맛있어 엠리 마지막은 치유 치얼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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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 치얼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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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음, 얘는 뿌링섭떡이라는거에요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,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얘는 그냥 소떡 빨간 소떡 것만 넣었다면 또 못 넣어먹는 것 같아서 또 먹으면 더 맛있고요 또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깜짝거리고 너무 맛있어 아.. 아.. 너무 맛있다 와... 대박 너무 맛있다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? 제가 술을 먹으면 눈이랑 귀, 입술 이런 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되게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우윽 젤리 몽뛰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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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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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진짜 크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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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는 콜라 너무 맛있다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만 천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케이호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만 천원이면 괜찮지 치즈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치즈볼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올것 보이시죠 그리고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쫙 남고 원샷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